계속해서 이데일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.2%로 인하되고,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도 폐지됩니다. 정부가 어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현재 0.23%에서 내년에 0.2%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이에 따라 내년 코스피 주식에서는 세율 0.05%에 농어촌 특별세 0.15%를 포함해 0.2%의 거래세가 부과되고,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.2%로 맞춥니다.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과세 대상을 완화해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.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